안녕하세요. 인베이지드 시스템 개발을 위한 통합 솔루션 보드 개발 장비들에 대한 소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8비트 인베이지드 시스템 개발 솔루션은 IoT 제품을 위한 저전력 동작에 적합하며 28핀, 30핀의 MCU를 지원합니다. 세이프티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여러가지 주변 장치들을 지원하며 자동차 개발에 필요한 큐백 인증이 가능합니다. 16비트 인베이지드 시스템 개발 솔루션은 초저전력 시스템에 적합하며 BLE 모듈을 연결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AES 등 암호화 블록을 내장하고 있는 MCU가 사용되며 자동차 개발에 필요한 큐백 인증이 가능합니다. 32비트 인베이지드 시스템 개발 솔루션은 와이파이, 이더넷, USB 등 여러가지 커넥티비티 기능을 지원하며 오디오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MCU는 약 200MHz, 300dMHz의 고사양 MCU로 약 2MB의 플래시, 512KB의 램을 지원하며 FPU 등을 통해 고속 연산이 가능합니다. 32비트 인베이지드 시스템 역시 자동차 개발에 필요한 큐백 인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인베이지드 시스템 개발 장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Piki3는 가장 가격이 저렴한 장비로 많은 개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유일하게 구형 개발 환경인 MPLAP ID를 지원하지만 신규 MCU와 아트멜 디바이스는 지원하지 않는 단점이 있으며 오래된 개발 툴이기 때문에 속도 역시 느리며 Piki4가 출시된 이유로는 추천하지 않는 구형 장비입니다. Piki4는 Piki3의 후속 모델로 나와 빠른 속도를 지원하며 마이크로칩의 모든 신규 MCU 및 아트멜 MCU를 지원합니다. 개발 장비 중 유일하게 별도의 마이크로 SD 슬롯을 지원하기 때문에 헥사 파일을 SD 카드에 저장 후 프로그래밍할 때 SD 카드에서 헥사 파일을 읽어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ICD3 역시 Piki3와 마찬가지로 구형 장비이지만 Piki3보다는 월등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Piki3 및 Piki4보다 보다 많은 브레이크 포인트를 지원하며 공급 전류도 100mA로 Piki3의 약 3배, Piki4의 약 2배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구형 장비이기 때문에 아트멜 디바이스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ICD4는 가장 최근에 출시된 장비로 ICD3의 후속 모델이며 가장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ICD3 대비 공급 전류가 약 1A로 10배 많으며 마이크로칩과 아트멜 디바이스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Piki3를 제외한 Piki4, ICD3, ICD4는 모두 양산 장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각 8비트, 16비트, 32비트 인베지드 시스템 개발 보드에 대한 구성도입니다. 각 솔루션 보드는 왼쪽 상단에 USB 미니 타입 B 커넥터를 통해 전원 공급 및 디버거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모든 보드는 보드 자체의 디버깅 프로그래밍 블록을 내장하고 있어 별도의 개발 장비 없이 개발이 가능합니다. 8비트 개발 보드는 28핀, 40핀의 딥 타입 MCU를 소켓에 꽂아서 사용할 수 있으며 16비트, 32비트는 내장된 MCU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개발 보드는 확장 슬롯을 가지고 있어 BLE, Wi-Fi, CAN 등의 통신 보드, 그 외의 다른 악세사리 보드 등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디버거 프로그래머는 마이크로칩과 아트멜 디바이스 모두 지원 가능하며 USB 케이블을 통해 PC와 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인베이디드 시스템 개발을 위한 통합 솔루션 보드 개발 장비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